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선생님 출산으로 오선생님이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어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 봤죠 학교 체벌 문제를 아주 따들썩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국무진이 날아왔어요 무조건 체벌 금지니까 알아서들 잘들어오세요 자 오늘도 힘내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선생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볼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대반영입니다 네 뭐 떨려요?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잘해보세요 네 아 저 3반엔 이쪽 아 아파 괜찮아요? 네 김민아 안 다쳤니? 네 네 죄송해요 아 담배 조심해 복도에서 뛰는거 아니야 판매원 주제 주제 파악 못해요? 내가 버리려면 버리면 되지 왜 아님 왜 아줌마가 왜 나대는데 아 아 ,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